안녕하세요. 한국어 지킴이 하자 교육센터입니다. 시, 회사, 회사, 사무실, 사무실, 화장실, 화장실, 식당, 식당, 집, 집. 기숙사, 기숙사, 세탁소, 세탁소, 미용실, 미용실, 시장, 시장, 마취, 마취. 편의점, 편의점, 슈퍼마켓, 열쇠, 열쇠, 가족사진, 가족사진, 가방, 가방, 지갑, 지갑, 여권, 여권, 우산, 우산, 거울, 거울, 빛, 빛,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베개, 베개,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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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문법, 문법. 대화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사진이에요. 문화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 세면도구 린스 샴푸 비누 비누 칫솔 칫솔 치약 치약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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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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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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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문화 문화 한국의 좌식문화 한국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썼 1 beh إ we 1 1 2 5